안녕하세요. Postgres SQL Eclipse 연동 및 JSP 웹페이지 실습에 대해 설명할 박영도입니다. 저희가 배울 내용은 Postgres SQL과 Eclipse에 대한 연동을 설정해 보고요. CSV 파일에 대한 내용을 SQL문을 통해 JSP 웹페이지에 표현을 해볼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Java 관련 직조적인 지식과 Postgres SQL Fiji Admin 4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강의를 듣는 데 원활할 것입니다. 포스토리 그레스 SQL은 오픈소스로서 RSC로 개발되었으며 지원하는 플랫폼의 종료로는 윈도우, 리눅스, 맥, 유닉스 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요. 예를 들면 연산자, 집계함수, 복합자료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계함수로는 썸, 롤업 등을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와 연동하여 사용 가능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Java를 이용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운 페이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Postgres SQL과 MySQL에 대한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가지 측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서 4가지 측면에 대해 선정했고요. 여기서 Postgres SQL이 MySQL에 비해 우세한 점은 보안성과 확정성 그리고 서비스 범위입니다. 여기서 보안성이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의미하며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및 감시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또한 속도 같은 경우 MySQL이 빠른 측면이 있고요. 확정성의 경우 Postgres SQL이 좋습니다. 여기서의 확정성이란 예를 들면 Join 함수에서 Sort Merge Join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의 함수들을 제공하고요. MySQL 같은 경우는 주로 범위가 좀 극한 좁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ySQL 같은 경우 서비스 범위가 간단한 서비스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요. Postgres SQL의 경우 대규모 서비스를 제작하는 데 이용됩니다. 시스템 구조의 경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Eclipse라고 생각한다면 Postgres SQL에서 DB 커넥션을 통해 Eclipse와 연동합니다. 여기서 JSP, Java와 연동하여 클라이언트와 위퀘스트 리스폰스를 통해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실습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 중 하나인 전국 체육관 CSV 파일을 pg-admin4에 임포트 할 것이고요. 이 임포트한 파일에 대한 SQL문을 실행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위 SQL문을 Eclipse에서 실행하기 위한 연동을 해 볼 것이고요. Eclipse의 콘솔에 SQL문을 출력해 보고 JSP 웹페이지 생성 후 SQL문을 출력해 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pg-admin4를 실행하기에 앞서 csp 파일에 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key의 경우 id, name, ncdo, nc공구, facility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ncdo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시공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등을 의미합니다. facility의 경우 예를 들면 종로구 민회관의 경우 에어로빅실, 문화방비실, 컴퓨터 교실 등의 시설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pg-admin4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서버를 이렇게 클릭하면 네, 저는 포스트클레스 sql 11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는 이름이 포스트클레스에요. 여기서 스키마 중에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볼 것은 지금 이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을 클릭하면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체육관, 스포츠 센터 이것이고요. 이것에 대해 sql 문을 실행하기 위해 이 툴스에서 쿼리툴을 실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스트클레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쿼리 에디터와 쿼리 스토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sql 스포츠 센터의 전체 내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select의 별표 같은 경우는 키 전체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면 csv 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name과 facility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F4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가지 칼럼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실행한 것이고요. 제가 import를 안 했네요. import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기존의 스포츠 센터들을 지울게요. 이 테이블을 지우기 위해서는 스포츠 센터를 삭제합니다. 스포츠 센터를 삭제합니다. 스포츠 센터가 사라졌죠. 스포츠 센터가 사라졌죠. 스포츠 센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크레이트 해 줄 거예요. 스포츠 센터 id의 경우 int로 name virtual 이 virtual의 경우 캐릭터형 중에서 가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으로 잡죠. 백으로 잡고 nc도 virtual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f를 클릭해서 테이블을 크레이트 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성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바탕으로 다시 스포츠 센터를 실행하면 아 제가 그 csv 파일을 임포트 안했네요. 네 여기서 임포트하는 방법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임포트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줘요. 이렇게 클릭하면 저는 임포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를 임포트 라 해주고 파일의 네임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스포츠 센터 .csv 파일 이걸 클릭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는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해주면 아까 에러가 나왔죠? 네 다시 여기서 임포트를 해주고 헤더를 클릭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스포츠 센터.csv를 클릭해 주면 네 successfully completed 완성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select model을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g-admin4에서 SQL문을 실행해 봤고요. 이거를 Eclipse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1일이라서 1120 테스트라고 생성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음 이러면 네 dbtest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우선 다음 내용들을 실행해 볼게요. 우선 다음 내용들을 실행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시프트 5 단축키로 해주면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해결해 볼게요. 제 유저의 이름은 퍼스트 그레스이고 비밀 번호는 1234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제 커넥션 객체를 통해서 생성한 것에 대해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 객 커넥션을 해줘야 돼요. 이 url 내역과 user password 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create state 문을 통해 st라는 변소에 담아줍니다. 우선 try 문을 생성했으니 캐치몬도 생성해야겠죠. 이렇게 캐치몬을 생성하고 쿼리몬에 대해서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줍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는 result cells의 rs 객체로 받을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execute 쿼리 이거 받아주고요. 아 이미 위에서 선언했죠. 이것에 대해서 컨솔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는 while 문을 이용해서 while 문에서 rs의 next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네 이렇게 name type name type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지정이 됐고요. name type nc 이도 음 아 생각해보니 아까 보면 여기 id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따로 설정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cat int 를 통해서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id name type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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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션이 되지가 않았다는 의미에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Postgres에서 결과 Eclipse와의 연동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거든요 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JDBC커넥션에 대해서 받아줘야 돼요 사이트에 대해서 찾아보면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어오셔서 이 버젤 중에서 적합한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JDBC타입이 42.18 이고요 이제 이 파일을 이곳에 넣어줘야 돼요 네 이제 여기서 속성 properties에 들어가서 java build path에 들어가져서 이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module path와 class path가 있어요 이제 여기 module path에 add external jars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적용을 하고 이제 Reference to libraries에 JAR 파일이 잘 들어갔고요 이것을 통해 토대로 DB커넥션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F12를 누르면 네 이렇게 아까 pgadmin4에서 보였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jsp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이제 new에 들어가서 쇼 dynamic web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네임의 이름을 네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워줄게요 네 여기서 apache tomcat 이것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8.5 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웹 컨텐츠가 있고 네 메타인 메프 웹인펜스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생성한 웹 프로젝트에서 db 커넥션을 연결하기 위해 모듈패스에 아까와 똑같이 jsp 파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웹 컨텐츠에서 jsp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jsp 파일의 이름은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워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 저는 이 상태에서 이 jsp 파일에서 java 내용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꺽쇠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다가 아까 java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 이거 에러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네 이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 jsp 파일에서의 import 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sql. sql. 별표를 하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아까하고 코드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jsp 파일에서의 java 코드를 웹페이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을 조금 달리 해줘야 돼요 이것을 sql.out.println 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지우고 2 시각 2 3 2 2 2 2 3 5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id name ncdo ncg09 facility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실행해 볼 거에요 test.jsb 에서 run as 를 한 다음에 run on 서버를 클릭해 줍니다 네 아까 8.5 server at localhost 를 선택했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네 여기서 현재 1200 test tool 1200 test tool 현재 configured 의미는 이 해당 칸에 있으면 작동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거를 finish 를 눌러 볼게요 네 지금 예기치 못한 예외 사항이 발생했네요 org.aparchy 네 지금 보면 jsp 파일에서 지금 코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아 jsp 파일에서는 web.inf에 lib 파일에도 이 postgres.jar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postgres.jar 파일을 나와 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다시 새로고침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제 나왔네요. 상태에서 그리고 lib 파일에 이거를 넣어준 다음에 string 클라이버 이 코드까지 같이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실행해 보면요. 아 네 지금 정돈이 되지 않아서 내용이 엄청 빼곡하네요. 다시 정리해 네 이것으로 오늘 Postgres SQL과 Eclipse의 연동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JSP 웹페이지에 이 SQL문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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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